조계종 제17대 중앙종의 보궐선거 직능대표 포교분야에 탄탄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. 조계종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회의를 열고 제17대 중앙종의 직능대표 포교분야에 단독으로 출마한 탄탄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. 탄탄스님은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통도사에서 청하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수지하고 총무원 조사국장과 상임감찰, 용덕사 주지, 종립학교 관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중앙박물관장을 맡고 있습니다.